이제 2021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죠 1년간의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필요한 교회 필요한 사람 그러면은 이번 달 메시지를 보면 어떤 성전 건축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37 언약 성취를 위해서 어떤 교회가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작은 예배당인데 되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 데요 어떤 곳이냐 경북 경산시의 하양읍의 무학록교회라고 있대요 그 무학록교회가 이제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2층 교회인데 1층은 그냥 이제 작은 5, 60명 모이는 예배당이 있고 2층은 어떻게 만들어놨냐 2층은 그냥 야외 테라스로 만들어 놓으면서 뭐 하냐면은 그냥 벽돌 설교대 있고 또 벽돌 이제 그냥 의자 그렇게 해서 뭐 하냐 주민들한테 아예 쉼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주민들 쉼터로 근데 그거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 이제 그 건축가 보고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저희 7천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건축을 하겠습니까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거는 이제 7천만 원이니까 근데 이제 그 건축가가 이쪽 저쪽으로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구에서 한 벽돌 공장에서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제 그 건축가를 보고 건축가를 보고 지원을 해주고 또 한 곳은 인천에서 이제 또 스님이 나무를 하나 기중을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천천히 교회당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몇 명이 지금 현재 몇 명이 왔다 갔냐 그 작은 동네래요 하양읍이라고 경산에 있다는데 7,500에서 8,000명이 왔다 갔대요 그 교회만 아예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교회인데 아니 사람들 발길이 없는 교회예요 없는 지역이고 없는 동네인데 그 교회가 그곳에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동네에 7,500명, 8,000명이 왔다 가는데 외국 사람들도 왔다 갔대요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가면서 우스갯소리로 항상 하는 말들이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밤에 야경을 보러 산에 올라가면은 유럽의 공동묘지 같다고 왜? 십자가들이 하도 많아갖고 유럽의 공동묘지같이 십자가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고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를 보니까 되게 뭐 교회 같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 심터같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만들어놓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 성전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와서 찾아보겠죠 경산이 어디냐면 대구에서 이제 살짝 밑으로 내려가는 바로 옆에인데 옆 동네인데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거기는 완전 총동네래요 총동네데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요 어제 뭘 느꼈냐면 그래 우리가 뭐 엄청 대단하고 멋있는 성전이 건축되는 게 아니라 그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무엇이냐 그걸 보면서 보니까 그래 우리가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면은 잘 와요 어느 곳이든 어제 어떤 한 군데를 또 갔었는데 핫플레이스에요 핫플레이스 거기만 가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 여러분 웨이팅한다고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웨이팅한다고 줄 서가지고 가갖고 줄 서서 먹는 곳이에요 예약은 절대 안 받아 저녁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이제 손님을 받기 시작하는데 한 7시 되니까 그때부터 웨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떤 데냐 횟집인데 육개장 맛집이라고 육개장이 맛있는 데가 있어요 이 동네 이 동네에 있는데 거기만 벗어나니까는 바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또 거기만 많고요 사람들이 그 옆에는 또 많이 없어요 왜 거기가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상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젊은 사람들한테는 거기가 되게 유명해요 왜 가격도 싸고 저렴하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만들어놨어요 분위기도 분위기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우리가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가 나타나야 됩니까 어떤 성전건축이 일어나야 됩니까 237 언약 정말 그 237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달 동안에 메시지를 주셨는데 237 언약 성취를 우리가 할 수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성전건축의 언약이 진짜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해야 됩니까 후대에게 어떠한 성전이 전달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성전건축이 심어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그 10월 한 달 동안에 그런 모든 답을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답입니까 후대를 치유하는 성전건축 비참한 현장에 참 소망인 성전건축 병든자를 치유하는 성전건축 경제 치유하는 성전건축 하나님이 한 달 동안에 이끌어오신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2004년도 2004년도에 이제 서울에 살기 시작하는데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에서 어디서 살았냐 고시원 있죠 고시원이 한평 남짓 한평 남짓 안 돼요 사실은 한평 남짓 안 되는데 그 고시원에서 지냈어요 그 고시원에서 지냈는데 한 1년 사는데 이건 사람 살 때 아니다 아니다 도저히 사람 살 곳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근데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광주는 조금 덜 하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고시원 바로 옆에도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사는지 죽은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예 그만큼 서로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예 관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시원은 어떻게 됐냐면 공동 샤워장 또 공동 이제 취사 그렇게 돼 있는데도 아고 먹는 사람은 그냥 먹는 사람이고 거의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고시원에서 잠만 자고 나와가지고 밖에서 밥 먹고 잠만 자는 곳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들이 계속해서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자기 이익 자기 손해 절대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손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아쉽죠 내가 손해봤다 그럼 손해볼 짓은 절대 안 하잖아요 손해보는 거 손해받는 장사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아니 나한테 손해가 되는데 나는 손해되면은 그 사람 안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사단의 관계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끊어놓는 거예요 끊어놓다 보니까 제가 한 번은 전기차를 이제 충전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여기서 사람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연인데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차 안에서 차 안에서 아예 나오지도 않고 핸드폰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은 그분은 이제 저보다 한 7살이 많아요 7살이 많은데 결혼한 지가 23년이 됐대요 23년이 넘어가지고 대학생 아들이 있고 아들 둘이 있다고 그랬는데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와이프랑 또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와이프 혼자 차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고 밖에서 본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좋으시네요 부부끼리 23년이 됐는데 이렇게 오시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하냐 사실 제가 처음에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고를 쳐서 결혼을 했는데 사고 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 보니까 집회를 안 들어갔대요 거의 공부 핑계대면서 집회를 안 들어가고 근데 그 부인이 계속해서 묵묵히 기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우리가 그래 가정도 사단은 가정에서부터 계속 공격하고 들어오고 또 교회도 또 우리 주변 사람들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진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해야 됩니까 내가 내 이익 손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거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이익이다 관계하고 이 사람 나한테 이익 아니다 관계 안 하고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을 붙여주신데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자꾸 그거를 우리 생각에서 이제 전부 치우쳐버리다 보니까 다 빼앗기는 겁니다 어떻게 빼앗기입니까 지금 3차 산업 4차 산업 시대를 지내오면서 뭐가 제일 발전했습니까 1인 시대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1인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단이 뭘 심어놨습니까 그래 세상은 혼자 사는 거야 세상은 다른 사람은 아무 필요도 없어 가족도 필요 없고 와이프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그냥 혼자 사는 거야 자식도 필요 없고 다 혼자 사는 거야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놓는 말이에요 그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관계를 끊어놓고 이간질하고 또 계속해서 도적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고요 성공을 해도 공허하고 허무하고 또 뭐합니까 그냥 뭔가가 부족이에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왜 부족하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사단 나라에서 그 이길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달 메시지를요 잘 생각하고 지난달 메시지를 생각하면 왜 237 언약성취 237 성정건축 왜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왜 무학록교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또 237 나라로 전달될 수 있는 교회 저희 여기만 봐도 바로 옆에 저쪽에 카페 하나 있잖아요 어떤 카페냐 게스트하우스까지 같이 하는 카페 그거 어디서 만들었냐 천주교에서 천주교 다니던 분이 이제 만드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본인도 이제 계속 여행을 많이 했더만요 보니까 여행을 많이 했는데 그 여행객들이 와갖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교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이번 한 달 동안에 그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단어 하나만이라도요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연약이 회복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단도 계속해서 이거를 듣지 못하도록 피곤하게 만들고 지금 또 아 오늘 내가 전기불을 끄고 왔나 가스밸브를 잠그고 왔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계속해서 만들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짜 메시지 속에서 참된 언약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참된 경제 회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목사님이 2주 전엔가 얘기하셨어요 경제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한 달 메시지를 하는데 그 메시지 동안에 헌금에 대해서 올바르게 경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메시지 하면 어쩌냐 여쭤보시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경제 안 배우시잖아요 저도 경제 안 배웠어요 제가 한 번은 경제학 서론 경제학 입문 이제 그거를 한 번 수강신청해서 들어봤는데 아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들을 게 아니다 바로 그냥 시험도 열심히 찍고 했는데 되게 어려워요 경제지표가 경제지표는 보는 자체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성경하고 연관지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가 무엇이냐 이미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전부 다 경제인이고 중직자분들이다 보니까 뭐합니까 현장 가서 돈 벌고 계시잖아요 그게 경제인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경제에 대해서 진짜 알지도 못하고요 우리는 돈만 생각하잖아요 경제라고 말을 하면 근데 돈은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래요 돈은 그냥 도구고 수단일 뿐이에요 왜 물물교환 때부터 시작해서 물물교환 하기 힘드니까 화폐가 나오고 이 화폐로 점점 발전해서 그게 이제 돈에 같이 돈에 경제를 자기를 잡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요즘에는 어떻게 삽니까 하루살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왜 하루 벌어서 하루 산다고 하루살이라고 사람들 거의 다 대부분 그 소리 그 말하고 있어요 왜 내가 죽겠거든요 내가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가 도저히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경제에 대해서 응답 못 받는다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신자들이 더 경제에 대해서 응답 못 받고 있어요 왜 못 받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경제를 주셨는데 왜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경제치유하는 성정건축 성정건축이라는 언약으로 말씀 주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말씀을 기도할 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 우리가 에덴 농산 때 창세기 3장 이전까지는 진짜 영적인 부분으로 경제에 대한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서 경제에 대해서 이미 다 걱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 경제 걱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돈 걱정하고 살잖아요 돈 잘 벌면은 아이고 자식들한테도 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넌 돈 열심히 벌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 합니까 자식들한테 너 그렇게 커서 뭐 될라 그러냐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왜 하는 겁니까 안타까우니까 하는 얘기들인데 막상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 돈을 벌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남들 앞에서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못 살 지연정 남들하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말들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들으셔봤고 그게 뭡니까 그게 경제에 대해서 진짜 내가 경제에 대해서 어렵다 왜 경제가 돈이다 이렇게 봐버리니까는 더 힘든 겁니다 왜 힘드냐 그러니까 바로 이게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포로 석국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고 속임당하고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여기 중직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다 돈 버시는 분들이잖아요 뭡니까 경제가 뭡니까 우리 나가서 맨날 똑같은 일 하면서 또 똑같은 거 하면서 계속해서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후대 잘 살게 하려고 나 잘 살라고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돈 벌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다윗같이 하나님은 저 밖에서 이 지하실에서 이렇게 주무시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따뜻하게 있고 따뜻하게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저도 따뜻하게 자고 있지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만큼 올라오려면 이게 경제 회복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니네들이 집을 다 내놨는데 집에서 다 쫓겨나게끔 하나님 만드십니까 우리가 막상 그런 믿음이 어떻게 보면 저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잘 거 못 자면 신경이 납니까 안 납니까 화내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럼 그게 어떤 논리예요 진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 경제 치유 이 경제 치유가 뭡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주신 것은 따로 있다 뭐가 있냐 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부르셨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갑없이 주셨어요 갑없이 주심으로 왜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그 축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르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무학록교에도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 우리 돈 7천만 원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이걸 건축하냐 근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왜 오히려 부신자들보다 더 못하게 삽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주셨는데 저는 이번 이번 주간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다섯 가지 확신이 태기에 많이 부딪혀오더라고요 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경제를 치유하셨는데 왜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떵떵거리고 못 사는지 왜 떵떵 못거리고 삽니까 떵떵거리고 사람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더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없어가지고 더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이 확신으로 나에게 믿고 맡긴다 믿고 맡기면서 때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실까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건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주실 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다 주셨는데 다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뺏겨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래 목사님 되겠다 왜 여의도순모원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목사되면 좋은 차 타고 다니는지 알고 목사 되겠다 했는데 막상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해 난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사실은 왜 우리 집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라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전제품 새거 나오잖아요 새거 무조건 사셔야 돼 진짜로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의 가전제품은 전부다 새거였어요 TV부터 시작해서 항상 다 새걸로 채워져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목회를 하시면서 보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제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래 그럼 이게 진짜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 다 있다는 이 사실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생각밖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경제 치유인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로 고생한 뒤지게 고생하다 왔잖아요 엄청 고생하다 왔는데 그래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구나 이 축복이 전부 다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요 아무리 잘 살아도 뭐가 많습니까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제가 아까 그 사람 얘기를 왜 했냐 한 달에 착감만 해서 60만 원씩 들어가는데 60만 원 70만 원씩 할부로 해서 들어가는데도 사실 행복이 많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보는 눈이 틀려져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에서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게 경제 치유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랩런트 경제 미디어를 통해서 오늘 이제 어린이재배 때 무슨 얘기 했냐 이세빈 랩런트 보고 그 얘기 했어요 집에서 풀수로 할 때 찍어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라고 네가 유튜버가 직접 되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 진짜 내가 이게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주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실제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목사님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밑이 열 침이 빠져 있어요 그럼 물 품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밑이 이제 밑이 막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그 독에다가 그 독이 넘칠 만큼 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 담아요 이제 넘쳐가지고 넘쳐서 못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왜 하셨습니까 이미 사단은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확신으로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제를 치유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다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다 왜 나는 그냥 믿고 맡겨서 기도할 뿐이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단한테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교회 얘기를 왜 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집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실 수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왜 믿음이 안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실까 저부터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손해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신 길이다 그럼 사단이 무릎 꿇어버리면 어떤 일이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생각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부목사다 보니까 오히려 목사님보다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목사님 목사님이 먼저 성전건축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성전건축이라는 언약을 붙잡았다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왜 지금 이 지하실에 있을 수밖에 없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예비하신 게 있겠죠 근데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성전건축의 언약을 내가 이 언약을 붙잡았다 그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한 명을 통해서 그 한 명 산업 한 분 산업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교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이 언약으로 붙잡았다 이 성도 한 명이 랩런트 한 명이 이 언약으로 붙잡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목회자의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냥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아니라 그냥 말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목사님이 전도와 성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내가 진짜 교회의 보호자다 목사님의 보호자다 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경제에 모든 축복을 다 부으시는 겁니다 또 나는 전도자의 동역자다 그래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언약이 진짜 나에게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 그릇을 그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에게 그 그릇을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진짜 그런 응답 받으신 장로님 권사님들 많잖아요 그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게 회복되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출애국기 12장 35절 36절 가축과 은근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오는데 36절에 뭐라 그럽니까 요하께서 애국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냥 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뭘 만들려고 가지고 나오게 하셨냐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게 하셨는데 뭘 만들었냐 우상을 만들다 보니까 그 뒤로 40년 동안에 가난의 아니 광야에서 그 장례를 치른 겁니다 40년 동안 여러분들 진짜 이 연약 놓쳐버리면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내가 안 누려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그대로 다 죽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추레우키 35장에 보면 성막을 짓는데 그냥 다 갖다 바쳤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 지역의 문화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랩런트를 237을 살릴 성전건축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연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한 명의 기도를 인하여서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만드세요 근데 우리가 그 연약을 자꾸 놓쳐요 왜 놓치냐 내가 안 믿어지거든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출애국기를 배우면서요 뭐 했냐면은 지금 이 시대와 정말 똑같다 왜 똑같냐 안 누려진다니까요 안 누려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또 이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체험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아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나와진다니까요 이게 나와지니까 제가 저기 손집사님 봤을 때 손집사님 제가 우리 이권사님이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하셨는데 막상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뭐 했냐 집사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앞에는 데려다주는데 교회 한 번도 안 들어오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들 자식의 자녀들의 기도 이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언약 하나 붙잡았을 뿐인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건 뭡니까 박보인 집사님도 똑같잖아요 집사님도 민장로님이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게 경제 축복이에요 그냥 사람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경제 축복이에요 이 자체도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함으로 진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그럼 뭐합니까 그럼 성전 건축 여러분들이 10억 벌어버리시면 그냥 가서 나 성전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막 돈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 경제가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 그렇게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경제를 누리기 위해서 보금경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아홉 가지 세팅을 하면서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세팅입니까 이거 세팅 안 되어지면요 또 사단한테 놀이터 되고 포로 되고 속국 되는 겁니다 이거를 후대에게 진짜 대물림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내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거 그거 받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기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기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기도 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다음에 그 다음에 보좌의 축복이 늘 기도 속에 시공관 초월이 기도 속에 2, 3, 7 빛이 임하도록 우리가 할 수 없어요 2, 3, 7 빛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나 교회 업 내가 경제치유의 이 언약 보금경제치유의 이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을 통하여서 성전건축의 언약을 누리시는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경제가 오기 때문에요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그릇 준비 안 하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이 넘쳐서 안 담아진다니까요 너무 넘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담아져요 그래서 한 주간도 그래서 한 주간도 이 여러분이 진짜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최고의 비밀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보금경제 성전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보금경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경제의 비밀을 알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경제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성전건축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우리 보금학교의 중직자와 랩너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언약 잡고 나아갔을 때 그 현장에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